소이 ASMR 진짜 맛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이 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새벽 3시 반이라서 제가 상태가 좀 안좋은데 이거를 너무 오래 방치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 꼭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제 팬분이 보내주신 수제 마카롱과 수제 머랭쿠키를 먹어볼건데요 되게 신기한거는 이 마카롱집을 하시는 분이 저와 다른 유튜버 분들의 머랭쿠키 마카롱이팅 사운드를 보면서 이 가게의 꿈을 가게의 꿈이 생기고 이 가게를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럼 저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 뭔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네코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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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제 마카롱집이래요 다네코 근데 진짜 이뚱카롱하고 이렇게 큰 머랭쿠키는 진짜 저는 살면서 처음 보는데 머랭쿠키는 오면서 조금 배송할때 조금 부서졌나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다행히 그 큰 쉐입은 유지가 돼있어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머랭쿠키 처음이에요 제 얼굴보다 큰 것 같아요 이만해요 아 진짜 부서지지만 않았으면 너무 거대한 머랭쿠키였을텐데 색깔도 알록달록 너무 이쁜것 같아요 오늘은 좀 말없이 우적우적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유지 치즈 태번에 định 40 40 40 40 40 40 40 40 40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 색별로 맛이 살짝씩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크면서 바삭거리고 맛있는 머랭쿠키는 진짜 처음이에요 그동안 먹은 머랭쿠키들도 맛있었지만 역시 사랑이 담기면 사랑이 담기면 더 맛있군요 그리고 맛있게 먹기 먹기 주먹밥 먹기 너무 맛있어 그동안 제가 조그만한 것만 먹어봐서 이 소리가 없었던 거군요. 이 소리가 중요한 거구나. 이제 태왕! 멀랭고기를 근데 진짜 너무 잘 만드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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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잘 만드셨다. 매운 들의 한 입 이런 식물이 너무 잘 만드셨다. 너무 맛있어 제가 단 거 잘 못 먹는다고 좀 덜 달게 만들어주셨대요. 진짜 행복해요. 저를 너무 잘 아셔요. 눈에서 머리에서 끼고 너무 잘 아세요. 부 pueblo. ação,에다. 잘 아쉽게 흘리며ô. 눈에서 눈을 눌러봅시다. 이게 실제로 파는 머랭쿠키가 아니라서 아쉽다. 진짜 사먹을 것 같은데? 딩기랑 좀 먹다가 딩기랑 다 먹어요 와우 내게 이렇게 이렇게 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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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직도 제 얼굴만큼이 남았어요 이게 머랭 쿠키라 그런가 드름이 나오는데요 음료수를 하나도 안 먹었는데 드름이 나와요 진짜 신기하다 제 다이어트는 물 건너갔군요 제 다이어트는 물 건너고 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거에요 저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우 와우 이제 이 똥카롱을 먹어야하는 관계로 머랭 쿠키는 일단 세이브를 해두고요 가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냈고 인스타 영업시간 여기입니다 가까우신 분들 한 번씩 사드셔보세요 저 소희님 거 보고 왔어요 하나씩 더 챙겨주시지 않을까요? 마카롱 저 진짜 똥카롱은 처음 먹어보는데요 원래 그 마카롱이 안에 크림이 되게 조금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는 처음 봐요 와우 이게 되게 기대되는데 이게 그 하루에 한 개 이상 먹으면 안된다는 그 똥카롱 아닌가요? 그만큼 맛있어서 마금력이 있었던 똥카롱 이 색이 너무 이쁜데 이 색이 진짜 와우 이 크림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 진짜 기대되네요 말은 그만하고 이제 먹어볼게요 이건 모카 크림이네요 이건 모카 크림이네요 이건 모카 크림이네요 여름에 커피,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요. 진짜 사랑스러운 맛이다. 10개 먹을 수 있어. 이 정도면 진짜로. 그리고 진짜 절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바리바게트나 이런 데다 파는 마카롱보다 훨씬 덜 단 것 같아요. 지금 이거 하나가 거의 다른 마카롱 두 개, 세 개 정도 되는 크림이 들어있는데 별로 안 달아요.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보라색 안에는 오레오 크림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술은 벌써 다 지워졌네요. 오레오가 아니라 뭔가 땅콩버터 같은 느낌인데 맛있네요.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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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머랭 쿠키를 이만큼 먹지 않았다면 음 음 진짜 맛있게 잘 먹었을 것 같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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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참 작은걸른 것 같네요 오늘 참 작은걸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먹어보고 싶은데 커피 마실 때 먹는 과자 있잖아요 그 루 땡스 과자가 가운데 있어요 이건 진짜 커피 한 잔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뚱카롱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슈가하이가 엄청 오기 시작했어요 엄청 멀렁멀렁해요 이 과자야 맛있기로 유명하죠 오는 어묵에 먹으면 아주 맛있었어요 근데 이 균님은 어떻게 먹었는지 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도 오늘 먹을 때 저는 오늘의 주인공이 너무 알아요 도움보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이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오늘의 주인공이 너무 맛있게 하고 절 위에서 덜 달게 만들어주셨는데도 그런데도 좀 힘드네요 머랭꼬길 많이 먹어서 그런가? 좀 가롱이라서 그런가? 너무 맛있는데 네 여러분 저의 대왕 머랭꼬기와 동카롱은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이쁘고 맛있는 머랭꼬기와 마카롱 보내주신 단외코 사장님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남은건 내일이나 자근자근 다 먹도록 할게요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잘자요 안녕 안녕